반갑습니다. 드디어 7월 모의고사 보셨고요. 7월 학평 이제부터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래 왔는데 제가 전문항 해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 Q&A로 전문항 해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마 어려웠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등급컷인데 1등급컷이 44, 2등급컷이 사이트마다 좀 다른데 대략 35, 3등급컷이 26 이래요. 표점은 모든 사탐 과목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76이 나왔고요. N수생이 빠져 있기는 하나 상당히 점수가 전체적으로 등급컷이 낮고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시험이었다. 특히 고3 학생들에게는 더 그랬다. 그래서 20문제를 보시면서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렇죠. 1등급이 4% 정도니까. 그 4% 44 밑으로. 3개를 넘게 틀린 친구들이 대다수다. 그러면 5, 6, 8개 이렇게 틀린 친구들이 절반이 넘을 건데요. 한번 잘 보시고. 그동안 공부한 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무언가 빈틈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저도 문제를 풀듯이 한번 접근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누수가 났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인하면서 보완해서 이제 시작되는 여름방학 잘 준비하셔서 충분하거든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수능에서는 받기를 기원하며 이제부터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비가 와서 아주 모두들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시기인데 지금 오는 오늘은 지금 낮 2시가 좀 넘었는데 해가 떴네요. 늘 비만 오지 않고 해가 뜨고 이래.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뒤에 가서는 제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아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랑 제가 형강에서는 제종반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갔는데 친구는 저한테 제 몸은 100kg가 넘거든요. 등산을 제한하고 저는 내가 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고요. 그냥 평지 같은 산이다 라고 얘기해서 토요일날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저에게 장비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치고 가는 게 있거든. 무릎 아델을 주고 알고 봤더니 한 800m가 넘는 산을 정말 배려 없는 친구죠. 그래서 나중에 싸웠습니다. 제가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힘들다 라고만 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막 화도 나고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다 하고 끝나고 내려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친구는 2시간 반이면 자기는 왕복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저랑 한 5시간 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뿌듯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친구가 없었으면 제가 혼자 제 페이스대로 갔으면 좀 덜 힘들겠더라고요. 난 살면서 등산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등산이 그런 건지 몰랐어. 그러니까 조금만 오르막길을 걸으면 다른 게 힘든 게 그냥 다리가 아플 줄 알았거든요. 숨이 차더라고요. 달리기처럼. 특히 저처럼 몸이 이렇게 큰 사람들은 더 숨이 찬 거야. 그래서 호흡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갑자기 드리냐면 여러분이 지금 7월쯤 되니까 공부가 25점이 안 되는 점수를 받았으면 기본적인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건데 7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쯤 개강 금요일에 개강이 되겠네요. 하이스트 하이라이트죠. 제목이 바뀌었죠. 시국에 맞춰. 하이라이트.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를 다루는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하거든. 그 호흡에 맞추지 마라. 그 호흡에 맞추면요. 오바히트? 안 돼. 못 따라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잡고 그거를 탄탄하게 만들면서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도 풀고 모의고사도 보는 거야. 이 맨 마지막 코스는 전체 100으로 보면 10도 안 되는 위치입니다. 개념과 기출이 잘 돼 있으면 거의 만점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해설강의 잘 보시고 어디가 부족한지 잘 보완하시고 개념과 기출을 정확하게 잡는 거에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더 초점을 맞춰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민간경제순환모형 경제체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3등급이 한 25라고 하면 절반을 술렸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냥 거져주는 문제들이 있다고 개념만 알면 그냥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체제, 금융상품, 그 다음에 정보비 대칭, 시장경제체제, 기타 등등등등 그거 맞고 한 번으로 일자로 찍어도 25점은 나와. 그러니까 점수가 너무 안 나온 친구들 잘 생각해봐. 알았지? 내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고난도 문제 못 푼 거 아니라고. 자 봅니다. 이제부터. 생산요소시장에 실물을 제공하는 그리고 실물을 구입하는 노동, 누가 구입하냐고. 노동, 토지, 자본. 기업이잖아. 누가 제공하냐고. 우리 가게. 1번. 가는 기업은 생산물,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공급자이다. 그럼요. 얘가 공급하잖아. 우리가 구입하고. 뭐 어려움이 있겠어요. 나는 이윤극대와 가게는 효용극대와 조세는 둘 다 납부. 노동, 토지, 자본은 실물이야. 노동, 토지, 자본은 실물입니다. 기업은요. 노동, 토지, 자본에 대한 대가이니까 임금, 지대, 이자 등 이렇게 되는 거고 회사의 유료 개입 서비스는 생산물입니다. 생산물은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있죠. 그러니까 니은이라고 하는 건 생산요소고요. 생산물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매우 쉽지? 보통 1번 문제는 1번에 답을 많이 줘요. 1, 2번에.